1. 공이 낮은 내리막 안녕하세요. 이제프로입니다. 공이 낮은 내리막 나이를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런 공이 낮은 내리막 나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낮은 내리막 나이에서 컨택 미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경사로 인해 임팩트 시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이 낮은 내리막 나이에서는 피니쉬 자세를 잡지 않고 스윙해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이 낮은 내리막 나이에서 피니쉬를 잡지 않고 스윙하는 방법은 먼저 슬라이스 라이를 감안해 타깃 지점보다 왼쪽을 보고 방클럽에서 한클럽 여유있게 클럽을 선택합니다. 클럽을 컨트롤하기 쉽도록 그립을 1인치 정도 짧게 잡아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공이 낮은 라이인 만큼 얻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도록 스탠스를 낮춰주고 백스윙을 톱까지 올릴 경우 상체가 들릴 수 있으므로 짧게 백스윙을 합니다. 피니쉬까지 갈 경우 몸이 뒤로 물러나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기 때문에 팔로우스루까지만 스윙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캐스터 정은행 피니쉬까지